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그 때문에 sns 한 뉴스를 담당하기 힘들어서 이번에 교차가 됐는데요. 새로운 기자를 모셨습니다. 일전에 이주영 기자가 휴가를 가졌을 때 대타로 투입이 됐던 그분인데요. 온라인 뉴스의 박정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런 날이 오네요.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고정으로 들어왔어요. 네. 좋으십니까? 떨리기도 하고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생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시작할까요? 네. 먼저 검찰 관련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소식인데요. 검찰이 찾아낸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 정치 개입 트위터 글 5만 5,689건 중 일부가 어제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공개됐는데요. 정말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이 낯뜨겁고 노골적이었습니다. 내용 보니까 거의 초딩 수준이 많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박근혜 후보 후원 전화번호 홍보까지 할 정도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종북 빨갱이 매국 노릇 몰아세우며 후보 사퇴까지 요구했고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트윗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트위터 이용자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노가 침일어오른다.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어찌하여 나라가 이 꼴까지 됐을까. 이건 뭐 키보드로 칼질한 수준이다. 등의 트윗도 보였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어찌나 수준들이 한결같이 비방에 매도에 저열한지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댓글을 쓰고 앉았습니다. 라고 꼬집었고요. 다른 이용자는 트위터에 올린 국정원 정치 댓글 내용들 보니 왜 기를 쓰고 덮으려 했는지 실감나네요. 원세훈은 감옥 안에서 소식 들었으려나 언제까지 고개 들고 당당해 굴지 궁금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또한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말 동안 sns 공간이 크게 술렁했는데요.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부당한 외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동욱 총장 내보내고 팀장도 날렸습니다. 권력 참 무섭네요.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한 이용자는 국정원 댓글 5만 5천 건이 확인됐다. 윤석열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킨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국정원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박근혜 조건 끝날 때까지 계속 갈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절차는 결국 법원 재판인 것 같은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전남 순천에서 열린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새마을 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었다며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 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순화시키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교과서에서만 보던 새마을 운동이라는 단어를 2013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기도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낮에 박근혜가 새마을 운동을 다시 해서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일으키자는 말에 장군의 트윗을 달려고 붙였었다가 몇 자 쓰지 못하고 기가 막혀서 머리가 하얘졌다며 망연자실했고요.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이제 새벽마다 동사무소에서 틀어주는 새마을 노래에 아침잠을 깨고 국민 모두가 삽진에 나서겠구나.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한 한 이용자는 박근혜 새마을 운동 드립은 박정희 향수를 자극시켜 일부 어르신과 지역주의에 의존하고자 하는 저희가 농후하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부정선거가 더욱 드러나자 물에 빠진 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랄까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용자는 간첩 잡는 국정원은 댓글 달고 국민안전소와는 군대도 댓글 달고 국민치한 책임지는 경찰은 댓글 보호하고 국민 알권리 책임 언론은 입을 막고 박근혜는 새마을운동 하자 한다. 박근혜, 박정희 딸이 확실하다. 라고 종합정립한 트윗을 날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새마을운동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서 포스터 그리기 대회 이거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 뉴스 봤는데 무슨 의식, 의식기죠? 네, 정신혁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저희 자식 때에서도 혹시 포스터 그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대를 이어서 대를 잇는 게 여기서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싫어해도 꼭 설치할 어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 자녀의 학교 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교조가 갈림길에 섰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의 규약을 시정하라면서 최후 통첩을 보냈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법의 노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안까지 못 박았습니다. 23일로. 이에 대해서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를 해서 지난 18일에 이 명령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68.6%의 반대로 규약 시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의를 한 건데요. 전교조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심장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우선 우리 조합원 총투표까지는 여러 가지로 작자반의 실정이 있었습니다만 총투표 결과 참교육 민주주의 25년을 지켜나가자고는 조합원의 결의가 모아졌기 때문에 흔들림 없습니다. 그래요. 법의 노조로 가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노동부의 태도로 볼 때는 기정사실처럼 보입니다만 법적 절차 중에 하나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는 남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이 노조 안임 통보를 하게 되면 즉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열흘에 한 보름 정도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법원에서 그러면 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법리적으로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어야 마땅한데요. 요즘 이명박 정권부터 그렇긴 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소업부의 판단이 흔들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장담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판례도 그 이전에 있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여성노조 같은 경우도 해직자라든지 실업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는 법원 판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97년에 있었지요. 그런 판례도 있고 무엇보다 노동부가 전교조에 적용하려고 하는 노조법 시행령 구조 2항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보면 집행정지 회력 가처분 신청이 회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에 대한 권력적 차원의 접근에 따라서 사법부가 흔들리는 경우를 종종 봐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이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게 지금 헌법에 보정되어 있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헌법재판소에 한번 판단을 구하는 이런 절차는 검토를 안 하고 있나요? 지금 9월 24일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노조법 2조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서 위원의 위원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언제 나올지 결정이 언제 나올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상당히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만 쌓여있지 않습니까? 빠른 판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거기에만 정교적에다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법의 노조가 됐다.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일단 학교 현장 자체 내에서는 변화를 감지하기는 일단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교육부와의 단협이 체계를 하지 않은 지는 이미 10년이 다 됐고 16개 시도교육청 사이에 단체협약이 일단 파괴될 걸로 예상합니다만 단체협약의 파괴도 시도교육청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일 걸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어떤 교육감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왜냐하면 법의 노조도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굳이 단체협약을 파괴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또 단체협약이 파괴되는 곳이 있다 할지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은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 학교 현장의 변화를 정교조가 이끌어온 내용을 노동단체협약으로서 확인하는 절차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미 변화되어 있는 걸 거꾸로 들을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학교장의 이른바 전행 이것이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 가장 우려하는 게 이 점이던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점에 솔직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교장 유감 선생님 또 일부 교육청의 교육관료 분들께서 80년대나 90년대의 상황을 연출할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교조가 법의노조가 됐으니 법의노조를 불법노조로 착각하고 정교조의 탈투를 종용하거나 정교조의 분해활동에 대해서 부단한 간섭을 하거나 막거나 하는 방해 행위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교권 침해 행위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건 조합원 선생님들이 수업에 들어갔을 때 수업을 일일이 감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등등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부담노동행위이고 정교조가 법의노조가 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부담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법의 노동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다고 이미 유권에서 그런 어떤 논바 있습니다. 잠깐만요. 수업 방해 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교육부가 자꾸 정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게 정교조의 공동수업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또는 정교조가 정치 편향 교육을 하고 있다냐는 학선전 또는 흑색선전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일부 교장 교감 선생님들 중에 그런 행위가 혹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그분은 수업권 침해 행위이기 때문에 여론의 집탄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한 보수신문 같은 경우는 사설에서 뭐라고 썼냐면 법의 노동법에 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이런 내용의 사설을 썼더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 보수신문도 사실은 노동부나 박근혜 정권의 정교조 탄압이 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 시행령 구조 2항이 모법인 노동법에 근거하지 않은 겁니다. 모법에는 없어요. 그래서 14년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정교조를 설립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시행령 구조 2항만을 가지고 법을 지키라 하는 논리는 말도 되지 않는 거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글로벌 스턴다드를 위치고 그것의 프로포간다에 앞장섰던 보수 언론이 국제의 기준, 즉 말해서 ILO, EI, 국제노총, 그리고 OECD, 취약, 노조자문위원회까지 노조법 2조 개정하라, 삭제하라라는 요구, 정교조 탄압 중재하라는 요구 이러한 국제법 규범은 왜 무시하는지 알 수 없으시고요. 한나라당 모의원도, 새누리당 모의원도 지난 국감에서 악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이 악법이라고 규정했으면 보수 언론이라 할지라도, 언론의 사명이라면 악법은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고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악법도 지켜라 라고 가르치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살아남겠습니까? 악법은 국민들의 힘으로 시민의 의견에 의해서 입법 과정을 늦춰서 반드시 고쳐야 된다. 악법 속에서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게 이게 오히려 법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악법을 언급을 하셨는데 결국은 잘못되어 있는 법 조항을 손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귀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 움직임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교원노조특별법의 조항이 2조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 2조가 현직 교원에 한해서만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야사당은 이미 동의를 한 상태고 새누리당이 아직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노동조합법 2조에 퇴직된 노동자를 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게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퇴직 범죄란도 상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통과가 돼야죠. 그렇죠? 그렇죠. 조직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규제 상관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우리가 정규제 채용 상관은 약 40여 명 정도에 이르고 그리고 현직에 있다가 노조 일만을 전담하기 위해서 노조 전임 휴직에 따라 휴직으로 나오신 분들이 지금 현재 76명이 있습니다. 지금 파견되신 분들이 76명인 거죠, 선생님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일단은 그럼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학교로 돌아가라고 전임자들에 대한 복귀 명령을 교육부가 바로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정규제가 6만 명 조합원인데 저를 포함해서 시도 지부장 그리고 주요 간부들이 전용활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6만 명이 지금 해온 일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그리고 참교육 실천 활동의 여러 가지 기획활동 그리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활동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세 가지 활동을 쭉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6만 조직에 있는 이 골관 간부인들이 조합원들이 학교 현장으로 오게 되면 사실 밤에 나와서 회의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집행을 하고 이러한 결과가 됩니다. 사실상 6만 대중 조직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조건이 된 거죠. 박근혜 정권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일 것 같습니다. 전자는 모두 복귀 지켜서 실질적으로 전교조를 와해시키려는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이 전자 복귀 명령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분명한 입장이고요. 이 부분까지를 함께 결의해 준 게 조합원 총투표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6명의 파견 선생님들은 전원이 일단 복귀 명령을 거부한다. 복귀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의가 된 겁니까? 전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법의 노조 상태가 되면 조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적정 규모에 대한 결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복귀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원하지 않았던 정권의 탄압에 의한 해직교사의 길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점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또 무더기 해직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전용 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건 결국 조합원 한 분 한 분에 최종적으로는 그분들 개인의 결단이 되겠고 그 이전에는 조직적 선택이 생각되겠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코 정교주가 원해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의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량 해고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 대량 해고 사태를 진행하는 주체는 박근혜 정권입니다. 그래요. 감수를 하겠다. 그리고 돌파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 이 정교주는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사수하는 87년 이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지키겠다고 하는 게 총투표 결과 정부의 귀하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는 표시로 나타난 거고 이런 표시로 나타난 정교주를 그 조직적으로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결과를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선택이 정인자 복귀 명령에 대한 거부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의 귀하 시정명령의 거부의 뜻을 밝힌 그 조합원이 총투표 결과 68.6%였습니다. 그러면 이 거부의 뜻을 밝히지 않은 조합원도 꽤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정교주가 법의 노조가 되어버린다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탈퇴를 한다든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귀하 시정명령의 거의 70%에 가까운 조합원 선생님들이 기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70% 선생님 중에도 심정적으로는 수용을 해서 일단 현실 상황부터 유지하고 가보자는 심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게요. 마찬가지로 수용에다가 기표를 했지만 정말 이 국면만큼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참교육 정신을 올곱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정교주 내부 게시판으로 SNS 속에서의 내부 게시판 속에서 수용을 중히 주장하시던 분들의 논조는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은 수용을 주장하지만 최종적으로 거부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게 거의 100% 수용을 주장했던 분들이었고 총특별 결과 이후에도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이제 한 마음으로 나서서 정교주를 지킬 때이다라는 말씀을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한 치의 미름도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작은 문제 같지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게 법의 노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인권 이야기에서도 한번 이 문제는 짚은 적이 있지만 이래서 조합비를 징수를 하는데 원천 징수가 불가능해지죠? 원래 소위 정부의 법령, 규정에 의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이 원천 징수 동의서를 매년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CMS 방식으로 해서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데 유명박 정권에서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년 갱신하게 되는 원천 징수 동의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년 조합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적용되는 노동조합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탄압할 수단이 되는데 이 원천 징수 동의서 제도는 노동조합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학교의 침묵회, 임의 조직. 그래서 다양한 조직들이 원천 징수에 참여하게도 다 요구를 하면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인 노조로 갔다고 해서 원천 징수 동의서 요구를 해지한다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있었던 임의적인 원천 징수 동의의 방식에 대해서 모두 해지를 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당이 들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천 징수에 동의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도 분쟁의 소지가 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바로 CMS 방식으로 조합비 수납 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이미 결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때도 몇 번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만 최후 통첩을 하면서 바로 실행으로는 가지는 않았는데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지금 이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맥락이 깔려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정치적 맥락이 깔려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정교절을 눈에 가시처럼 보긴 했습니다. 보면서 사실은 노동조합법상의 해고자의 문제를 표면상으로 잠깐 들고 나왔습니다만 정교조가 학교 내에서 하는 역할이 학교 내의 민주화, 사회민주화까지를 추동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교육의 정말 커다란 기둥이 정교조였는데 이 부분을 보수 세력에서 못마땅히 했고 이 부분을 제거해야만 보수의 장기적 집권 전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듯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는 이명박 정권 때 못했던 법 위로 정교절을 밀어내기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 때는 정교절을 법 밖으로 밀어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 판단이 너무 클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정권의 불안정성을 꽤 염려했었다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박근혜 정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신회귀 정권이라고 하는데 정교절을 법 밖으로 밀어내야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권의 이대올리기 정권 차원의 이념 편향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겠죠. 그리고 보수층의 장기 집권 전략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유신회귀 정권이라고 보는 게 정권의 성격도 그렇고 입법부 장악하고 있죠. 사법부 박근혜 정권의 입균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자발적으로 박근혜 정권의 보수 언론이 복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사실상의 국정을 지배하고 농단하고 있습니다. 방첩협입이라는 것이 생겨서 관계기관 대책이 팔고 싶었는데 그 현상을 내곡시키는 형태가 이미 가동을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결과의 첫 번째 산물이 론의 결과가 전교조 이론에서 민주시민사회에 대해서 공격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맞살하려고 하는 취입자품으로 나온 게 전교조 보이노조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역사교과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과 전교조 법의 노조와 결국은 같은 흐름에서 나오고 있는 다른 현상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교학교 현장에서 사실 역사교사와서 문제가 지나가면 일반 국민들은 그때그때 분노하고 의견을 표출하지만 한 시기가 지나면 또 기억 속에서 잠깐 현실 때문에 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역사를 가르치는 건 전교조 선생님들입니다. 역사 선생님만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역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희는 일제강점기에 대한 독립투쟁 그리고 일제의 지배가 얼마나 혹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1운동의 정의신, 이승만 독재, 4.19와 5.16 군사 투태타, 유신 독재 함정, 5.18 민주화 항쟁 등등을 민주주의와 역사의 이름으로 정말 진실과 정의를 가르치고 꾸준히 얘기하는 게 전교조 선생님들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몸에 체력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 시절에 추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이 교학사 역사교과서에 외국에 수용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모습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교조에 대한 편향적 시각, 한 마리의 해충에 비교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와서 정교조를 무조건 밀어내게 하는 이런 처사에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선생님들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일단은 정교조 선생님들 넘어가기 전에 지난번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주 화요일에 발표한 결과를 보면 국민의 60%가 정교조 설립 취소에 반대하고 있고 특히 60대 이상에서 47%에 해당되는 국민이 60대에서 국민이 정교조 설립 취소 반대하고 43%만이 찬성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정교조 의뢰를 위해 저희들 생각에는 상당히 좋은 비율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언론이 많이 유포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폐고자를 조합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질문에도 57%의 국민이 폐고자를 조합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은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전교조에 함께 학교 현장에서 근무했고 전교조가 해온 대표성, 사실상 선생님들의 목소리, 교육 정책에 관한 이야기, 학생들의 목소리, 학부모의 목소리를 정부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육 교육을 이끌어왔던 건 전교조가 그 앞장에 서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지만큼은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법의 노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학교 현장에서 젊은 선생님들의 전교조 가입이 떨어지고 있다, 추세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었거든요. 그건 저중등, 일부 언론들이 오해해서 비롯된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전교조 나이도 고령이라고 하죠. 나이가 많이 자꾸 늘어난다고, 평균 연령이. 전교조 평균 연령이 43세가 44세가 될 정도가 돼요. 교직의 전체 선생님들의 평균 연령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직에 입직하는 신규교사 관련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적은 그 숫자에서 들어오는 비율만큼의 전교조 종합부 가입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체 전교조 종합부 비율 중에 10%가 넘고요. 20대, 30대 초반까지의 비율이. 물론 새로 들어오신 젊은 선생님들이 더 많이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 전체 비율상 적은 건 사실입니다만 전체 통계적인 숫자보다 적은 건 아닙니다. 현재 법인원어제와 시점이 되면서 다시 한 번 젊은 선생님들이 전교조가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한 기도이고 이 시점에서 젊은 선생님들이 어렵게 교직에 들어왔지만 교직에 들어온 순간 정말 아이들만 생각하는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 지점 중에서 전교조에 가입하는 문제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고요. 그거 외에 향후 행동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가처분 신청하고 내는 건 당연하고요. 법률과 관련해서는 일단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이 따르고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수송을 내게 됩니다. 그 본안 수송은 사실 대법까지 가기 때문에 3, 4년이 걸릴 일이어서 가처분 신청에 들어가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정부가 시도하는 법인 노조와는 중간 유부가 되는 거죠. 법내 지위를 계속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법인 노조가 확정되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게 되겠는데요. 그 경우에 바로 오는 게 아무튼 정부의 탄압이 곧바로 전인자 복귀 명령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엽하기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각 시도 단위 그리고 현장 단위의 대응 투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크게는 노조법 개정운동, 겨운조법 개정 투쟁에 박차를 가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박근혜 정권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파괴, 그다음에 민주노총 등을 필요한 민주노동운동 말살 기도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를 필요한 야권 전체 공동 대응 투쟁에 함께할 겁니다. 그리고 조직의 안정화, 안정화 무엇보다 수중하지 않겠습니까? 정합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의 모든 선생님들이 전교주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 안정화 활동에 들어갈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동안 해왔던 교육 대안, 역사 교과서 외국에 대해서 바로잡는 반역사적 교과서에 대한 당면 투쟁 진행할 거고 특권 경쟁 교육의 상징이었던 국제중, 자사고, 폐지운동 곧바로 또한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평화협력교실 만들기, 평화협력학교 만들기와 같은 참교육 실천운동의 기반 더 닦아내고 내년도 1월에 우리 참교육 실천 대회 또 열립니다. 그분에서 국민들에게 더 자랑스러운 전교조, 참교육 활동 더 크고 높게 전개하겠다는 보여주기 위한 준비로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예류를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우려와 비판의 입장을 표명을 한 걸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전교조를 법에 도조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라고 저랍니까? 강력하게 비난하고 법을 반드시 고찰하고 노동조합법이나 교원노조 수법법을 관련 조항 삭제 요구하는 법 개정 요구를 강력하게 하는 중입니다. 아예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국제노총, 세계교원노조, 세계교원노조의 아시아태평양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OECD 가입 조건이 전교조와 공무원의 노조합법화 단체 기본권, 아니요, 노동기본권 인정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사태에 대해서 OECD 노조자문위원회인 취약에서 전교조단합 중단하고 관련법 개정하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ILO, ILO, OECD 취약, UN 인권이사의회 현 문제를 곧바로 제소할 예정이고요. 국제노총이나 ILO의 관계자의 방안을 통한 항의 행동을 조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네, 이탈남의 인기 코너죠.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김종대 핀청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기 코너라고 해드렸어요. 급격하십니까? 아, 요즘 만족합니다. 엎드려 절박하는 걸 좋아하시네. 요즘은 나도 자뻑이 늘어가지고 다 이 팟캐스트 때문이에요. 아, 근데 왜 그걸 또 팟캐스트 타수라고 그래요, 지금. 공영방송에선 못해, 이런 얘기. 그건 그렇지. 지상파 종편 못해. 그래서 아예 안 나가고 여기만 나와요, 제가. 자뻑하기 위해서?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시작해볼까요? 뭐,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은, 집에 가서 잠이 안 오죠. 사이버사령부 얘기. 사이버사령부 얘기죠. 오늘 혼 좀 날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작심하고 나오셨어요? 네. 아무튼 사이버사령부의 요원들도 댓글 공작을 벌였다.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 참, 뭐, 요즘은 이제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사회가 망가졌어요.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일종의, 제가 이 심리전을 했다는 건데, 이 자들이. 제가 그 양상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제 심리전에 나오는 회색 선전에 해당된다고. 선전에는 백색 선전, 회색 선전, 흑색 선전이 있어요. 흑색 선전은 참 많이 들어갔는데. 흑색 선전은 그냥 막 생 가는 거야. 이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치고받고. 공영범죄는 그런 편 쓰지 마요. 자기 존재를 완전히 숨기고, 의도적인 공포 조장, 허위, 조작, 기만, 온갖 지저분한 걸 다 하는 거. 회색 선전은 뭐예요? 그거는 백색 선전하고 중간쯤 되는 건데, 이거는 국가기관이 어떤 고의적으로 정보를 유포하되, 어떤 선전을 하되, 자기 존재를 속이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하는 거를 회색 선전. 자기 존재를 대놓고 드러내고 하는 거 있어요. 예를 들면은 탈북자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또 이제 전방에서 확성기를 통해가지고 우리 국군의 어떤 존재를 알리면서 북한의 인민군한테 확성기 방송을 했다. 이런 건 백색 선전. 그럼 회색 선전은 언론의 BTS 얘기를 하면 익명의 그늘에 숨어서 언론 플레이하는 것. 그게 아주 댓글이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그게 이제 회색 선전에 해당이 된다. 그게 바로 회색 선전인데, 이번 사이버 사령부에 댓글 올리기, 국정원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국가기관이 자기 존재를 숨기고 한 거. 그런 면에서 이제 백색 선전하고는 다른, 그런 면에서는 회색 선전이다. 이런 범주로 유형화가 됩니다. 아무튼 그런데 어제 나온 이야기에 보면 그 3명인가요? 이 사람들이 댓글 당한 사실은 확인을 했고. 그런데 문제는 논점이 아마 그렇게 끌고 갈 것 같은데 조직적 차원이었느냐, 개인적 차원이었느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꼬리 자르기가 시작됐어요. 올린 건 맞다. 맞는데, 지들이 개인적으로 한 건데. 이건 군인복무 규율하고 SNS 준칙이 있습니다. 이거 위반 정도로 본다. 그러니까 군인복무 규율은 대충 짐작이 가고, 정치중립이니 뭐니. 그런데 SNS 준칙이요? 그게 뭐냐 하면 군의 보안사고가 하도 많이 터져서 원래 군에서는 스마트폰 같은 걸 못 쓰게 돼 있다고. 그리고 이제 해킹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인적인 활동을 역내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과 시간에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업무용 컴퓨터를 압수했다는 걸 보니까 그런 어떤 일반적인 외부와 연결되는 점에서 사이버상에서 그렇게 놀면 안 된다. 이런 걸 정한 거죠. 그런 거 위반이라는 건데 그건 일종의 어떤 정식으로 수사에서 처벌감이 안 되는 내규상으로 징계사항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내부 규정으로 이런 정도 위반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 차원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벌써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턴을 해서 우리는 한번 조직적 차원에서의 댓글 공작에서의 가능성을 한번 열어놓고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궁금한 게 사이버사령부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이제 기원을 굳이 따지자면 참여정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기무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범국가적으로 사이버 안보 체계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의 어떤 기본 망, 핵심 기반이 붕괴될 어떤 취약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해킹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해킹 같은 거, 농협 디도스 이런 것도 우리가 봤죠. 그런데 그런 어떤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사이버 안보 기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풀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요즘 군 장비도 디지털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 해킹 공격을 하거나 이러면 이것이 완전히 무력화되니까 그걸 차단하고 방비할 수 있는 파트가 필요하다. 그렇죠. 이 이야기는 성립이 될 수 있는 얘기죠. 아니, 그거는 사실은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2005년도인가요? 2006년까지 이어지는데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을 괴멸시킬 때 해킹 기술 하나만 가지고. 그랬나요? 네,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공기들을 마비시키고 완전히 거꾸로 반격을 해서 무인 항공기로 텔라비브 상공에서 볼트너트를 잔뜩 싣고가 터뜨려버렸다고. 그다음에 100만 명이 모여서 승전 축하 퍼레이드를 했어요, 헤즈볼라가. 이게 레바논 사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동 역사상 이스라엘이 최초의 패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 지상군을 투입한 거예요. 이때 또 해킹을 했는데 완전히 이스라엘군의 어떤 기동, 이동, 작전 상황을 다 파악했어요. 그런데 어느 서버를 이용했냐면 미국, 텍사스, 캘리포니아, 시애틀 등지의 주요 기업체의 서버를 이용해서 해킹을 해서 또 이렇게 돌아가서. 이것 때문에 전쟁 양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전 세계가 경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이버 안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당시에 국군기무사령부가 자기네 조직을 늘리는 방편으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기무사 아래 편지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상과 조직을 늘릴 절호의 어떤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화는 송영근 의원입니다. 당시에 기무사령관 했죠. 그런데 이제 MB 정부 들어와서 이걸 기무사에다가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권력을 많이 갖고 비대화된 기무사령부가 이제 또 이것까지 가져가면 이건 너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된다는 비판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무사에 설치하기로 한 사이버 사령부를 거기 못하고 2010년에 국방부 정보본부 산하에 이렇게 조직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0년에 이걸 창설하면서 정보본부 산하에 창설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방부 장관 직속 부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아주 핵심 부대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터에 우리는 사이버 안보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밝혀진 건 사이버 사령관의 503단이라고 530단이라고 이게 심리전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얘들이. 국정원에 뭐 있는데 뭘 또 만드셔. 명칭도 똑같고 심리전하는 사이버 사령관이 아예 국정원 이영종 그때 3차장. 거기서 이제 심리전단을 운영했는데 거기하고 다 개인적으로 인적인 근무 인연이 아주 다 얽혀진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의 국정원 심리전단이 창설될 때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창설이 됐고 같은 어떤 운영의 어떤 스타일 어떤 내부 어떤 운영 원리가 똑같아요. 두 조직에. 지금도 사이버 사령부는 교리도 없어요. 그래요. 네.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그 조직. 뭐 존재가 드러나면 뭐 국가 안보에 어쩐다고 비공개 국정감사했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그러면서 국회의원 질의에 대해서 일체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교리도 없고 뭘 하는 데인지 자기들도 몰라. 그런데 한 거라고는 이거라고 심리전. 네. 그게 이제 대선 때. 아니 그래도 애당초에 그게 설립될 때 취직선가 방화벽원 구축을 했겠지. 방화벽 자꾸 얘기하는데 국방부는 인트라넷을 따로 운영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외부와 분리시켰다고. 원래 국가기관은 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군은 아예 원천적인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방부 근무할 때 보면 컴퓨터가 두 대 놓여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네트워킹이 되는 거. 또 하나는 군 내부만 되는 거. 이래서 컴퓨터를 두 대 보급해 준다니까. 그래서 물리적인 차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망을. 물론 이것도 뚫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어딘가에 접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이버 안보라는 것이 우리는 일찍부터 대비를 해온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군은. 그래서 무슨 군이 여태까지 북한 해킹으로 군사 작전에 긴밀히 셌다거나. 기동 양상이 북에 노출이 돼 작전이 실패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안 못 들어봤거든. 그 얘기대로라면 애당초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 이유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국가 차원으로 얘기하면서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국가 차원은 국정원이 하면 되는 거고. 국정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걸 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인력 예산 늘리기에 악용이 됐어요. 이러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한 시기에 다 만들어진 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2010년에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긴다고. 2011년 보궐선거. 보궐선거인가. 아닌데. 2010년 천안함 직후에 6위 지방선거. 그때는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기 전이죠. 그런가. 그때는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때는 오세훈 씨가 재선됐고. 재선됐고. 이거 정치평론가 앞에서 이거 줄은 못 잡겠네.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고. 그렇죠. 이때부터 심리전 활동이 아주 활성화됐다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듬해 박원순 시장이 이겼을 때는 이미 보수가 대우각성했습니다. 이런 걸 연이어보면서. 그때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때는 트위터 선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보수 쪽에서 트윗에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됐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진보판이었는데 거의 균형을 잃었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대요. 그렇죠. 이때가 무슨 때냐면 전 기관장 SNS 페이스북을 매달 몇 건 이상 올리는가 평가까지 했어요. 진짜요. 그러면 그 밑에 좋아요 누르는 거 있다고. 기관장이 올리면 부기관장이 좋아요. 그 밑에 본부장이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누른 것만 보면 그 기관의 직급 서열이 다 나와. 그러면 기관장이 좋아요가 제일 많고 그 부기관장이 그 다음이고 서열 순으로 가는 겁니다. 서열 순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국실장들까지 평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래서 정부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대대적인 SNS 교육이 들어갔고.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걸 상시 분석하는 팀이 가동이 됐어요. 국민소통 이런 타이틀 달고 인력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 공무원들 교육이 들어가고. 그런데 제1번으로 교육받은 데가 청와대 경호천데. 아무리 교육시켜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더래. 생전해봤어야지. 대충 그림이 그려져. 이러면서 전 정부기관 또는 관변단체 또 여당 이런 데가 일제히 사이버상의 어떤 SNS에 완전히 봉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도 트윗 계정이나 페이스북이 있습니까? 있었죠. 있었습니까? 그래서 보수 언론 사설에 김관진 장관의 지나친 SNS 사랑. 이래서 비꼈잖아요. 왜냐하면 사병들이 그걸 보고 전방의 병사가 저 휴가 못 갔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막 김관진 장관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랬다. 아 맞아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러면 장관이 그 짓 하고 싶어서 했겠어? 정권에서 시켰으니까 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언론에서는 그걸 탓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걸 김관진 장관 본인이 올렸을까? 아니 그러니까 밑에 보좌관이 올렸다 하더라도 장관이 올린 걸로 되는 거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장관한테 매일매일 보고가 되고 국방 장관이 나라 지킬 시간에 이거 트위터 페이스북 만지느라고 이거 평가한다니까 기관장을. 제가 촛불 시위 직후에 그때 예를 들어서 신문 모니터 이런 것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인터넷 모니터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촛불 시위 이후에. 그런데 그러면 6.2 지방선거 이후에는 sns 대책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 겁니까 그러면? 이거 안 되면 앞으로 망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건 정권 차원을 넘어 범보수 진영 차원에서 이제는 sns 사항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는 이런 대호각성과 결의.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달라진 건 뭐냐 하면 항상 관리 불가능하다고 봤었어요. 그때까지는 온라인 sns 이런 거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진보 야당 이제는 관리 가능하다는 이런 자신감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는 어떤 지난 2, 3년간에 걸쳐서 매우 조직적이고 어떤 대대적인 자원 투입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자기네 어떤 기득권 구조를 보호하는 장치로 바꿨다는. 그러면서 촛불 시위건 무슨 인터넷 시간 간에 이제는 관리 가능하다는 이런 어떤 자각까지도 이제는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이버사령부 산하의 심리전단도 그때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2010년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단히 왜소한 규모였는데 이것이 이제 대선이 있던 작년에 이제 인력이 대대적으로 증원이 되고 85명의 군무원을 새로 뽑았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8월 9월 이렇게 넘어가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는 거죠. 그건 이미 6월부터 증오가 나타났었어요. 이때가 뭐냐 하면 여야 이제 대선 후보들의 윤곽이 잡혀질 때고 또 후보 단일화 얘기가 서서히 나올 때고. 그러면서 대선으로 가까워질수록 역시 대선의 뜨거운 주제 nll. nll 논쟁이라든가 어떤 뭐 이정희 대표와의 어떤 그 색깔 공세. 거기에 따르는 어떤 야당의 또 야권 연합에 대한 공격. 이런 어떤 대선의 민감한 주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데. 네. 이 어떤 sns가 본격 가동했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이건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조직적 차원이다라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보수를 한꺼번에 대호각성시켜서 각 기관이 기계처럼 짜맞은 듯이 손발이 착착 맞아서 이렇게 대선으로 일제히 달려가는. 이 양상이 과연 어떻게 벌어진 거냐 이게. 우리는 지금 드러난 현상 결과를 보는 것이지. 그거를 추동한 어떤 원인 내지는 그 기획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추정컨대 무언가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에 걸맞는 어떤 정권 차원의 또는 범보수 진영의 기획이 있었다고 믿어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심리전단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심리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회색선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군의 심리전은 원래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심리전은 철제는 이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해서 호감을 일단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진실을 전달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팩트와 진실을 서서히 전달해. 마지막에는 상대방 적이 자기 자존심이 상한 줄도 모르고 협조하게 만드는 거. 이게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이게 원래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제 그 댓글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북 심리전이면 북한 상대로 해야죠. 우리 국민 상대로 심리전하느냐. 그거는 뭐냐 하면. 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이버 사령 불안은 더더욱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죠. 이게 하나의 어떤 패턴이 있다면 이렇게 봐요. 국민들한테 의도적인 북한에 대한 공포 조장하기가 1번입니다. 공포 불안감 조성하기.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북한과 왠지 야당이 닮았다. 이렇게 하는 어떤 이미지 일체화가 2단계예요. 3단계는 이제 싸잡아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퍼부기. 그런데 이 3단계에 와서의 어떤 핵심은 얼마나 상대방을 창의적으로 모욕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창의적인 모욕. 모욕을 창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일배 현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막장 댓글들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것이 확산이 되는 이유는 창의적이기 때문이에요. 기발한 용어, 기발한 욕, 표현 이것이 갖고 있는 전파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냥 모욕해서는 안 되고 얼마나 창의적으로 모욕을 하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전파성을 갖느냐. 그래서 오늘의 유머같이 이렇게 몰리는 공간에 전파력이 강한 공간에 가장 창의성 있는 모욕. 그걸로 인해서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의 어떤 가슴에 대못 받기. 한을 심어주기. 이런 건데 이것은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군의 원래 심리전. 적의 호감을 사라는 것하고는 점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심리전의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보타주에 해당됩니다. 사보타주 그러니까 폭동 일으키기. 그러니까 상대방을 모욕해서 흥분하게 만들어서 어떤 심리적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단계로 유도하는. 일종의 어떤 심리적 사보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히틀러 시대에 폴란드 침공을 앞두고 괴벨스가 했던 어떤 맹목적 공포 조장과 그것이 하나의 집단적 증오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이거는 어떤 심리적 폭동을 유도한 거거든요. 그때 국가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어떤 전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1959년부터 1990년 독일 통일할 때까지 약 30년간 심리전을 했는데 동독의 전단을 살포할 때 단 한 차례도 동독 체제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동독의 지도자를 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했냐? 서독의 텔레비전 중고차 가격. 생필품 가격. 그래서 그러면서 너는 못 갖고 있는 게 서독에는 있는데 계속 이것이 동독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어떤 진실과 팩트를 전달해야 돼. 절대 상대방의 자존심을 안 상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른바 다른 체제에 대한 동경 심리를 유발을 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체제에 대한 불만을 점증시키는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체제를 욕을 하면 반감을 갖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체계적이고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서 동독에 있는 군이나 경찰이나 관리들이 그 사람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못해낸 걸 서독은 어떻게 했을까를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게 서독이 통일을 이룬 원동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심리전은 뭐냐 하면 북한 체제 권력 존엄 이런 거 일단은 그냥 사그리 이미지를 갖다가 악마화하는 이런 것에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므로서 이제 하나의 어떤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네가 사는 체제가 완전히 니들은 완전히 악마의 소굴에 사는 거야. 이걸 이제 주입하는 건데 그게 또 못지않은 역풍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야당을 일체화함으로써 이제는 국내에서 의도적인 공포 조장하기가 이제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내전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폭동 일으키기의 어떤 양상으로 끌고 가는. 이건 심리 중에 하책인 변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보타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한번 살펴봤는데 문제는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의 주체가 군수사당국 아닙니까? 그렇죠. 헌병 아니면 검찰이 맡을 것 같아요. 군검찰.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지금 국정원 저것도 민간검찰하고 국정원하고 저 난리인데 이게 군에도 물론 생각이 똑바로 바뀐 법무관들이 있겠죠.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봤는데 이번에 과연 그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건 고양이한테 생산 맡기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거는 빨리 민주당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특검법안을 내가지고 외부에서 치고 들어가야지. 그것이 아니라면 저기 뭡니까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사이버사령부가 뭘 검열하러 오겠다고 그러는데 문전박대해버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다음에 다 입자 맞추면 어떡할까요. 마침 지난주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비공개로 열린 화요일 날 그날 밤에 국방부가 자정 너머까지 대책회의를 했어요. 무슨 대책회의 했겠습니까? 그러게요. 꼬리 자르기 은폐하기 또는 말 맞추기 이거고 지금 증인들 다 빼돌렸어요. 그렇습니까? 해외로 출국시키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4개월을 준비해서 터뜨린 거라 그러는데 그 전에 보안이 셌다고. 그렇죠. 사실은 민주당이 이번에 팀플레이를 잘한 것 같아 일견 칭찬을 해줘야 되겠지만 말로 홈런 친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까? 파울 홈런이었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아주 애매하게 됐는데 어떻게 홈런 칠 걸 또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증인도 빼돌리고 이미 말 맞추기 시작됐어요. 이미 터뜨리기 전에 그럼 빼돌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은 추가적인 공개 안 한 팩트가 지금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방부 간의 심리전이 벌어진 거예요. 참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아무튼 그러면 군수사당국은 제대로 수사를 안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려지는 결론은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였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려지고 끝인 겁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런 짓 못하도록 국방부가 엄청 교육을 시켰다고. 이건 뭐 비단 사이버 용어만 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불거졌을 때 국방부에서 계속한 건 문건까지 보여주면서 절대로 개입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내려보냈다. 이걸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국방부. 그런데 군무원들이 지들이 장관 지시도 위반하고 내멋대로 산다. 이런 식의 어떤 군무원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개인적인 행위라고 치자고. 그러면 중이 절에서 중이면 밖에 나와서도 중이지. 절 밖에 나가면 나 중 아니라고 고수 덮치고 포카 쳐도 되나? 양주 먹어도 되나? 스님들 화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있긴 있었어요. 전라북도에서. 그래서 불교계가 발탁 뒤집혔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까지 찍혀서. 그게 그랬나 몰라. 그러면 그건 중의 개인적 행위다. 초래서는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직자는 일과 시간에 자기 업무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서 한 거다. 그러면 공직자가 아닙니까? 그것도 개인적인 행위면. 그러면 공무원 청사에서만 공무원입니까? 중기절에서만 공무원이요? 중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 놓고 그걸 개인적이라고 해놓으면 그 사람들 되게 억울한 거예요. 그렇죠. 모든 걸 그 사람들한테 떠넘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억울하지. 자기 혼자서 다 뒤집어쓰고 패가망진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패턴이 똑같아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직원들을 상대로 정치에 대선에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강조했다. 위의 경우 지금 국방부가 우리는 절대로 개입하지 말라고 문건까지 내려보냈다. 똑같잖아요 지금. 과거에 북풍 사건으로 서울지검에서 활복한 안기부장 권영혜 씨라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아무리 청와대 지시를 받아도 국장들 다 모아놓고 안기부 회의를 했다. 니들 정치 개입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렇게 한 내가 뭔 잘못이냐 그러는데 북풍 다 뻐렁 났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거짓말 리더의 거짓말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 특히 이런 식의 정치 개입하는 놈들 이런 거 보면 아니 뭐 그럼 안 그러면 이상한 거지 오히려 그렇게 더 해야. 그리고 저기 다들 깨끗이 사는데 한 놈이 뻘건 완장차고 와가지고 깨끗이 살자고 악벅벅 쓰는 놈 보면 항상 비리는 그런 놈들이 저지르더라고. 내가 뒤에 가서 보면. 다 열심히 사는데 지 혼자가 그냥. 요번 비유를 아주 적절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뭐 설령 관심이 좀 있다 하더라도 누가 감히 이런 식의 댓글을 퍼날려고 몇 백 건 몇 천 건을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다고 저기 뭐냐 뻘건 언정찬 리더가 소리 벅벅 지르면 그놈이 더 수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계획 같은 게 상당히 심각한 게 우리 국민들은 군의 정치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기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 본질의 어떤 나타난 양태와 강도는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당연히 이제 군은 정치적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믿고 싶었던. 네. 그거에 대해서 철퇴를 가한 사건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우리가 심리적인 통찰이 필요한데 자꾸 심리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일전에 나와서 군의 종복교육 실태가 돌을 넘어서고 있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와중에서 이것이 이제 정치 개입으로 나가는 단계의 어떤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대중은 우매하기 때문에 적의 위협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설명해줘서는 잘 이해하지 못한다. 솔직하게 설명해줘도 이해하지 못한다. 무언가 대중에 대한 자극이 필요하다. 그러면 북한하고 야당은 동일한 세력이다. 이걸 싸잡아서 인식시켜주는 가장 어떤 효과적인 어떤 자극이 필요하다고 항상 믿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개입의 유혹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은근히 바라는 정치 권력이 있을 때 또 충성의 표시로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충성 경쟁이 기간간에 벌어질 때 이럴 때 정치 개입은 이제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항상 올바른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하는데 우매한 대중은 장애물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고에서 모든 행위가 시작돼요. 그것이 의도적 공포조장 그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야당 악마화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이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외교안보에 방해가 된다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일사분란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5.16 군사 쿠데타가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네들 딴에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솔리니가 집권하니까 기차가 제 시간에 오더라. 그러니까 무언가 사회가 기계처럼 척척 드러맞게 질서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믿는 그 강박관념이 하나의 어떤 민주주의 자체를 거추장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와 질서는 대체제가 됩니다. 그렇죠. 민주주의를 좀 희생하면 질서가 유지된다. 그래서 전국민성대로 교륜 수업시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매한 대중한테 적절한 자극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오는 그 마지막 형태가 국가의 이제 어떤 민주헌정이라는 법이 있으니까 법체제가 있고 정치체제가 있으니까 변칙적인 방법밖에 의지할 데가 없다고. 그게 바로 회색선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칙적인 방법인 게 우리는 음지의 세이라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한때 그런 용어를 아주 금과 옥조처럼 썼죠. 저는 그게 이제 국정원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군사이버사령부도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말을 약간 바꾸면 우리는 나쁜 짓은 골라가면서 하지만 언젠가는 착한 사람이 될 걸 지향한다. 결론사무사부 차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군수사당국이 어떤 수사결론을 내놓을지. 그래서 이어서 그것이 다시 또 민간검찰로 가게 될지 어떨지는 일단은 물음표로 남겨놓읍시다. 100번 양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일탈 행위를 한가라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국방장관은 지금의 국방장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이죠. 자기가 지휘하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는 정치 개입하지 마라 대선 개입하지 말라고 했는데 뒤에서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그렇게 했다면 이건 장관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장악력도 엉터리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엉터리라는 얘기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엄중한 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표현이지만 이건 정말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관진 장관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김관진 장관 짐 싸고 있다는 소리도 들려요. 사실은. 또 정권이 바라는 바예요. 저번에도 그 얘기 하셨어요. 김관진 장관 조만간 아웃될 것이다. 이런 거 다 책임 물어가지고 김관진도 제거하고 정권으로서는 일석이조예요. 꼬리 자르기 할 수 있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난 국방을 하면서 한 25년 제가 국방했어요. 오래 했죠? 네. 사반세기를 하셨는데. 또 잡봉 못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없는 것만 25년을 했다고. 그런데 최근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오면서 제가 한 가지 군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슬픔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뭔데요? 무슨 사고가 터지고 무슨 재앙이 터졌을 때 정부 부하 책임으로 돌려왔어요. 지금까지 군의 주요 지휘관 삼성, 사성 또는 장관들이. 그건 진짜 무인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지는 군대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놓고 기순 터지니까 정승조 합참의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밑에서 그렇게 보고해서 그렇게 알았다. 그다음에 남재중 국정원장 육군총장 때 인사비리 수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보고해서 난 그렇게 승인만 했을 뿐이다. 이런 식의 어떤 지금의 주요 지휘자들의 행태를 보면 전부 부하한테 책임 미루기. 자기는 몰랐다 해요. 그렇죠. 이런 지휘관들 믿고 전쟁을 했다가는 우리 애들 군대 보내면 저런 지휘관 믿고 했다가는 전쟁이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전에 쓴 책이 있거든 서해전쟁에 그런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미안해. 그런데 제2연평해전 때 분명히 배가 가서 북한 경비장에 가까이 가서 일격에 침몰을 했는데 보낸 놈이 아무도 없어. 합참은 우리는 몰랐다고. 그다음에 작전사는 합참 지시만 전달했다는 거고. 함정에 단독으로 했나 보지. 그러니까 그게 귀신에 홀려서 갔냐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함대는 지시했다는 거고. 네. 애들이 도대체. 그러면 그 얘기가 다 맞다고 치고 그럼 함장에 책임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표창장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억울하게 만들어놓고 다 남의 탓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군조직에서 지금 굉장히 슬픈 건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방비 지금 40조 가까이 됩니다. 이제 65만 대군에다가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인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저기 조금만 위험해지면 부하한테 책임 미루고 짓 빠져나갈 국리만 하는 지휘관들이 질비한 정치 군인들이 한국 군대에 아주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군대에서 과연 전투를 하면 이기겠냐. 그러니까 원리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초안지를 보거나 삼국지를 보거나 뭐를 보거나 결국은 군에 있어서의 어떤 기강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장수가 모범을 보이고 실패가 있다면 자기가 그냥 나의 목을 차라. 부하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렇죠. 이게 무인정신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내 한 사람도 못 봤다. 저기 군에서 유행하는 용어로 장포대란 말이 있습니다. 저번에 했어요. 장군 포기한 대령인데 실제 요즘은 장관 포기한 대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장포대라는 거 아니에요. 정치군인 이런 어떤 용어가 군 내에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건 뭡니까? 이 사이버사령부 이행이란 말입니다. 지금 군이 가장 사보타주라는 비열하고 저급한 방식으로 정치 개입을 했고 그것이 막상 꼬리가 발견이 되니까 그걸 자르면서 지휘관들 보신주의로 다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지휘관 지금 청와대가 있고요. 지금 사령관 심리전 뭐 해가지고 국정원이 이게 다 어떤 하나의 이너서클인데 이 사람들이 일제히 자기의 어떤 보신주의로 빠지고 정치 권력 입장에서는 꼬리를 잘라버리는 이 모양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회색 선전을 했다는 것보다 더 악의적인 지금 사후의 과정이 나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요건이 심각하다고 보는 게 그들이 대선에 개입해서 댓글 공작을 했다라는 사실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80년대까지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군은 정치 개입하지 마라. 왜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존재지 왜 일탈을 행위를 하느냐. 그거는 아니었습니까. 그중에 하나가. 그리고 최소한 그거에 대해서 사회적 역사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기반이 갖춰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이버사령부에서 그들이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은 몇 십 년 전으로 돌려버리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사태의 엄중함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거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하나의 시그너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먹이고 입히고 무기 사주고 장비 사주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뻘짓거리를 했다 이 얘기입니다. 거꾸로. 이런 배신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정치에 오염되고 정치 논리에 썩어가는 군대는 절대 안부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역사의 경험이고 교훈이에요. 국민의 군대로 되돌아오셔야 돼요. 이제 보수 우익의 군대 정권의 군대로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도발 행위고 하나의 폭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옛말에 조그만 구멍 하나가 재방을 무너뜨린다고 이런 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치부되고 넘어가버리면 또다시 과거의 악량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는 거죠. 되살아나죠. 그렇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정문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런 점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흥분해서 미안합니다. 저도 그랬는데 톤이 오늘 높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클럽 회원 김승현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정치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강인함. 생각이 다른 자를 감사드립니다. 생각이 다른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원컨대 정치의 즐거움은 완벽한 시대의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오연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죠. 월요일입니다. 또 보람찬 한 주 시작해야 되겠죠. 꿋꿋하게 버티는 한 주. 보람찬 한 주 되시기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andi